최근 5년간 도내에서 2,30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허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8명이 숨졌고 251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모두 2,309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안전띠 미착용 25건, 미신고 운행 12건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41건 발생했습니다. 허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